3회의 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감 가지고 달려가라 하나님의 자신감 가지고 달려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2017년이 왔습니다 벌써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만가지의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고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2017년을 한 해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심삼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함, 안타까움, 두려움이 생각날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들보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앞세울 것입니다 또 많은 생각 중에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자, 자신감 있게 살자, 강하게 살자, 자존감을 향상하자 등등등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점에 들렸습니다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들을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베스트셀러들을 살펴보면 이 시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시대의 분위기가 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상위권들의 책들입니다 해리포터의 이야기, 조선완조실력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올지도 몰라 자존감사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포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전작부터 계속 이어져는 시리즈물이고 조선완조실력은 좀 이따 설교할 때 갑자기 올라온 거고 어쩌면 별들이는 도케비라는 드라마에서 한 번 비춰져서 뜬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베스트셀러 중 1등을 차지한 책 중에는 상반기에는 미움받을 용기, 하반기에는 자존감 수업 등 대표적인 베스트셀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들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들은 2016년 그리고 지금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익과 골리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익이 골리아스를 이긴다는 이야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압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익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아스입니다 골리아스는 다익을 업신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전쟁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다익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익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익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골리아스를 이겼습니다 3일상 17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익은 당연한 결과를 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익은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다익과 같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보물 말씀을 통해 다익과 골리아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감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그 불레새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익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불레새 사람이 다익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대 신들의 이름으로 다익을 저주하고 그 불레새 사람이 또 다익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스에게 두리라 하는지라 성경 말씀은 42절에 업신 여기니 43절에 다익을 저주하고 44절에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스에게 줄이라 불레새 사람 골리앗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다익이 느끼기에는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좌절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익과 골리앗이 1대1의 상황입니다 다익은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익과 같은 똑같은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이 있습니다 2017년 계획 속에서도 우리는 그 장애물과 벽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들이 저희들의 장애물과 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익은 골리앗의 업신여김 저주와 모욕 등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익은 불레새 사람에게 이르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망군의 여우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다익은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비교되는 것입니다 다익은 그것들을 거부했습니다 다익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익은 하나님 자신감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중에 이 세상의 방법을 표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들 이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하지만 다익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우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우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성에 넘기시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전쟁까지도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익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익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자신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을 줍니다 하나님 능력에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등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셔야 됩니다 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무한도전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이 사회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런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날은 무한도전에서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여줬습니다 위대한 유산은 우리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그것을 힙합으로 만들어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호응과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시간이었고 친숙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쟁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맞습니다 야구바 너를 창조하신 여왁께서 직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베스트셀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민석 선생님의 조선왕조 실력이 있습니다 역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실들과 그 역사 속에서 장군들 그 다음에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를 배우는 것이 결국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이카 골리아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는 다이카 세계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이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드디어 다이카 골리아시 만나게 됩니다 달리 골리아시 오고 있습니다 다이카는 주자함이 없었습니다 다이카의 방해물, 장애물, 벽 그 큰 두려움, 골리아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카는 일반적인 생각과 틀렸습니다 다이카 골리아시를 향해 빨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틀립니다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었더라도 어떤 걱정이 있더라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확실한 진림을 확신한다면 명백히 알고 추진한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명백한 진리는 우리가 머물 것만한 어떤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결될 사람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에 찬 사람은 도전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다이카 골리아스를 소재로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우나이어라는 저자 말콤 그랜드웰의 다이카 골리아 그리고 부재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 군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전사가 있었습니다 기병으로 말 또는 전차를 탄 무장군이 보병으로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든 군인 발사병으로 투석병 이들은 가위바위보 같은 관계라고 합니다 꼬리를 묻는다는 거죠 여기에 역사학자 로보트 도에몬은 다이카 맞선 골리아시 가진 승사는 칼로 부정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 자동권총을 가진 적과 맞섰을 때와 마찬가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단순히 읽으면 약자와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이카 승리를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이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의 목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과 틀리게 하나님이 없이 다이카 능력으로 골리아스를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이카 골리아스는 다이카 골리아스의 대결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이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골리아스의 대결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와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로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이카 같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많은 성경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갈매산 승리의 엘리아 850대 1에 승리한 엘리아의 모습 그리고 사자굴에 갔던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 그리고 고난에 있었던 요셉의 모습 노아의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 2017년 우리는 계획 속에 어려움과 두려움 장애물 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저희들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부터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신감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익과 골리아스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홍대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시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